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커피 맛있게 먹었어요? 네, 맛있습니다. 일찍 와야죠. 네, 사진 찍어서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. 윤성 씨는 어제 축구하러 안 갔다 왔어요? 아, 저 축구 못해가지고요. 제가 뛰어나가 안 했어요. 축구에서 좀 해야 할 것 같아요. 아, 축구 몸이라. 네, 감사합니다. 이렇게 뜯어볼게요. 컴소 어때요? 아직 안 했는데?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. 두 개가 되느냐고 설레는. 아, 네. 가장 떨립니다. 목표 잘하시고요. 네, 감사합니다. 한지? 감사합니다. 안녕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